안녕하세요 유신의 현장이고 오늘은 충남 예산군에 왔습니다 여기는 그 예산 상설시장 가는 길에 아 예산역과 가까워서 그 걸어 왔거든요 이 마을이 생태공원입니다 꽃도 피어 있고 새도 많구요 원래 물레방어랑 분수가 돌아가고 나오는데 지금은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방주 위에 커다란 바위가 병풍 처럼 이렇게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작은 그 도시 또 공원이 있어 가지고 수령꽃도 피어 있고 위에는 작은 정자가 있어서 올라가면 이쁠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 있다가 저기 분홍색 수령꽃 보이시나요 이쁘게 소담스럽게 피어 있죠 여기는 충남 예산군 여기는 충남 예산군 네 있는 이마을이 생태공원입니다 아담한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담한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리 생태공원입니다 이마리가 아니라 아마리 작고 너무나 이쁜 오? 뭐가 퐁당 들어갔는데 조명도 있어서 밤에는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꽃냄새가 향수를 뿌려놓은 것처럼 꽃냄새가 나네요 오? 돌아가나? 오? 좋았어 나이스 못 보고 갈 줄 알았더니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돌아라 물레방아 오호 아직 물이 부족한가 봐요 예산군 아마리 생태공원 물에 힘이 약한지 돌아라 물레방아 돌아가나 돌아가라 거꾸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거꾸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거꾸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충남예산군 밤하리 생태공원 에서 유신 이었습니다 예산군 오시면 예산역에서 걸어서 가까우니까 잠깐 오셔서 힐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